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경험했던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시행착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차가 더 이상의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교통수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굉장히 합치면 3대가 있는데 차 한 대값이 됩니다. 중형차. 그리고 오토바이도 2대를 제가 운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스쿠터 250cc도 운행했는데 처분하려고 해요. 그리고 차도 제가 많을 때는 4대를 운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정말 나한테 맞는 노후에는 그전에는 목적대로 여러 개 했는데 앞으로는 나이 들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선택이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하나로 하려고 하니까 선택이 복잡일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 눈길을 끌었던 유튜브가 있는데 기아에 나온 기아차가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PV1, PV7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차가 미래차 같아요. 미래차 같죠. 이렇게 미래차인데 그만큼 차가 더 이상의 교통수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 또는 생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승용차를 타고 각지고 폼 잡고 다닐 일은 없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산천 유람하면서 쉽게 차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다목적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차를 하나 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관련된 여러가지 에피소드 및 시행차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노후에 아니면 제가 차박을 하면서 차를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꼭 새 차를 사야 되냐. 또 중고차 사야 되냐. 이런 여러가지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캠핑카를 캠핑카를 사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에 편의실이 다 갖추어져 있죠. 그 대신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처분도 곤란할 수 있어요. 주차라든가 뭐 이렇게 차가 커가지고 주차라든가 또는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실은 캠핑카 중에서도 저런 이제 화물차에다 할 수도 있고 뭐 스타리아 벤에다 뭐 스타렉스 이런 데다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얹어서 다닌 경우도 있고 버스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형 면허버스를 따놨어요. 큰 버스에다가 좀 널널하게 막 적고 답답한 건 싫으니까 대형 버스 캠핑카를 한번 구입해볼까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형 버스 면허도 따놨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 뭐냐면 더 훨씬 전에는 더 훨씬 전에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살 때 차량은 생각을 그때 못하고 집을 그때마다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를 얻을 수도 없고 지방인가부터 세를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뭐냐면 콘도 회원권이었어요. 그래서 대면 콘도와 금호 콘도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거기다 거점을 두고 한 달씩 머물겠다는데 콘도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머물면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또 어떤 거점을 하더라도 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를 갖고 다니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름값이라든가 사람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훨씬 캠핑가가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또 생각이 뭐냐면 한 달 살기라는 게 또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앱도 있더라고요. 한 달 살기.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 살기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는 그런 것도 하던데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다 영맛살이에요. 영맛살. 그냥 얌전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녀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제가 가끔 그 생각도 했어요. 최근에 극한 체험이라고 해서 영하 20도에서 차량에서 혼자 청승맞게 지내보는 유튜브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따뜻하게 자면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다니나 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또 마음에 응어리가 없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 영맛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안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노지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하게. 그렇다고 차에서도 이 캠핑가처럼 화려하게 있을 거 다 갖추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또는 성격상 나는 그런 거 번잡한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잠만 자면 돼. 그리고 온천을 지나거나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되잖아요. 또 맛있는 건 굳이 캠핑가에서 안 해먹어도 되잖아요. 맛집에 다니면서 사 먹고 잠은 목욕탕 가서 하고 그리고 잠만 쾌적하게 자고 산 밑에서 잔다든지 숙소가 없는 그런 외딴 그런 데서 강가에서 잔다든지 강을 보고 잔다든지 다 차박 캠핑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캠핑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캠핑가는 그렇게 크게 많이 호응을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가를 살 건가 말 건가를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캠핑가 사면 후회한다라는 논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강가상도 많이 되고 캠핑가에 따른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가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현대차라도 이런 데서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캠핑가로 제조해서 나온 차들도 있죠. 나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비싸고 사지다 보니까 나중에 처분할 때도 곤란한 거죠. 누가 그걸 또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캠핑가가 감가 생각이 크다. 그래서 캠핑가를 여러 가지 관리 측면 주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튜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싶고 그런 생활이 아니었고 제가 캠핑가를 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저는 이 3밴에 주목을 했습니다. 3밴을 왜 사냐. 예컨대 스타렉스 3밴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뒤에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일반 캠핑가처럼 시설을 안 갖추고 있고 여기 화합물 뒤에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매트만 깔면 속된 말로 매트만 깔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죠? 밥은 사먹고 목욕은 목욕탕 가서 살 거니까 굳이 침상 캠핑가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그전에는 자전거를 한 5, 6년 타면서 미친듯이 자전거 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의 산. 산에 올라가서 제가 엠티비를 갖고 가서 산 정상 능선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전거에 너무 빠졌을 때니까. 그래서 그전에 인도가 잘 다듬어진 산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산 전체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힘이 들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체력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지금 전기차가 나와서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또 내려올 때 다운을 치면서 내려오고 그래서 자전거도 싣고 다니고 그런데 백아산 갈 때는 제가 사진 정보 없이 갔기 때문에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많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전거 제 자전거 갈 때 알루미늄이 14km였거든요. 트랙. 그걸 들고 가는데 정말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14km 배낭 하나 메고 자전거 하나 끌고 들고 올라가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길이 좋으면 끌고라도 가는데 능선 바위 같은 거 타고 올라갈 때는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14km 짜리 들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번잡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다 자전거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인도만 보면 자전거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산을 한 110개 정도 타고 나니까 그 자전거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는 발로 걸어다니는 게 편하다. 나중에 인도는 인도대로 따로 다니고 산 정상을 다닐 때는 발로 걸어다니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또 얍삭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제가 사륜 오토바이도 사본 적이 있어요. 사륜 오토바이 효성 거 사가지고 몇 번 타다가 그냥 시골에 있는 고숲 들였어요. 사륜 오토바이 타고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싣고 올라갈 수 있어요. 차에다가 싣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화물차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다가 화물차는 위에 공간이 덮어 씌우는 게 없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텐트 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스타렉스 3밴처럼 이렇게 안에 지붕이 있는 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쉽게 잠을 자거나 물건을 싣고 다니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이거를 싣고 다니다가 내가 마음 느끼면 또 이런 거 탈 수도 있다. 또 내가 원하는 차 할 때는 이걸 빼놓고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있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타렉스를 보다가 가장 또 우리가 많이 다니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기차. 그래서 디젤, 휘발유, LPG 이거 있었는데 제가 실은 LPG로 생긴 다마스 있죠. 다마스. 한 800만 원을 합니다. 신차가. 다마스도 실은 제가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0년도 더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전국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차가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PG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골 같은 가면 LPG가 없잖아요. 잘. 그래서 금방 한 1년도 안 돼서 팔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생활을 적응하다 또 한 7, 8년, 10년 지나니까 또 병이 도진 거죠. 뭔가를 또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차 스타렉스 3밴을 열심히 보다가 이제 이게 단종이 되고 뭐가 나왔죠? 스타렉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차값이 대충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제가 또 다른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 휘발유차보다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다 책상을 넣어놓고 거기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럼 전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 노트북 쓰려면 노트북도 충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를 쓸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쓰면 어떠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파워뱅크 예컨대 2kW짜리 이런 거 비싸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때 하잖아요. 200만 원, 100만 원 때 후반에서 200만 원 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못 써요. 실은 그렇게 많이 전기를 맘 놓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컨대 난로 같은 거 1000kW짜리 1000W짜리 하면 1000W 쓰면 2시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전기가 그런데 전기차는 대충 50kW짜리 70kW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맘 놓고 써도 크게 걱정이 안 되죠. 또 차로 가서 충전해가지고 와서 또 쓰면 되니까 전기를 그래서 전기차에 제가 주목을 했죠. 전기차에 주목을 하다가 전기차 하면서 화물칸이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마침 그때 뭐가 나왔냐면 마사다벤, 이티벤, 세아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마사다벤도 처음에 나왔을 때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다마스보다 살짝 더 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가 싹 그렇게 맘 들지는 않았어요. 좀 튼튼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여러 가지 편의장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고 있었는데 이티벤이 그 사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아벤이 나왔죠. 세아벤이 뭐가 있냐면 스크린도 10인치, 1인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전도 테스트 정면 충돌했을 때 50km까지는 괜찮고 D의 공간이 스타렉스보다 공간이 더 컸어요. 폭이 160이고 길이가 280인가 돼요. 2m 80. 꽤 크죠. 스타렉스는 여기 폭은 2cm가 큰데 길이는 더 짧거든요. 거의 비슷한 차량인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홀기됐어요. 그리고 마스다벤은 캠핑카 보면 V2열 기능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된 줄 알고 이걸 제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될 줄 알고 V2열이 되는 줄 알고 샀어요. 그러면 화물칸도 쓰고 전기도 쓰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그림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차를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살려고 하는 것은 기술연 이런 것을 미친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간단히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에 기술연한 장소를 제가 최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있는데 승용차에 앉아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본다든지 그럴 수도 할 수도 없고 승용차에서는 그때는 승용차 팽탄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러고 나중에 책상 넣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차택에 앉아놓고 예컨대 전국 장을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사주 상담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차를 쓰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장을 한 군데 갔다 와서 이거는 제가 해원절을 하고 있어요. 해원절을 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나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해버렸는데 세아벤을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세아벤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을 덮고 다니는 뭐죠 이거 보온장치 갖고 다니고 이거 갖고 다니고 여기에 수납장하고 안에는 이불이에요. 이불 깔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해야지라고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죠. 아무튼 세팅이 안 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침상키트를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저기 가볍지가 않아요. 무겁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차가 묵직하게 뭔가 들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는데 V2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V2율이 안 돼가지고 이 파워뱅크를 또 구입했잖아요. 파워뱅크를 이 블루예티 AC180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거 갖고는 약해서 추가로 버디 9Q 이거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두 개 정도 갖고 다니면 써야 돼요. 저기 이틀, 삼일은 넉넉하게 매트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도 쓰고 뭐죠? 전등도 쓰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버디 나이가 30kg에다가 이게 대충 한 10 3kg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벌써 한 40 몇 킬로에다가 이것도 충전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래봤자 이게 1,152에다가 이거 2,500이니까 3.7kW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100만원대 중반 이것도 100만원대 중반 싸게 사면 그러면 대충 이것도 한 300만원대란 말이죠. V2L 되는 걸 못 샀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V2L 되는 경이 뭐가 있냐 ET 프로 이거 추천드려요. 이번에 나온 차라고 하는데 이 ET 밴 프로 저는 이제 투 밴을 한다면 뭐냐면 투 밴 같은 경우 실외 V2L도 있고 실내 V2L도 있어요. V2L라는 것은 비퀄 투 로드 그 말인 것 같아요.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차량에 있는 전기를 그리고 거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361km, 325km, 400km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세아베는 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세아베는 제가 봤을 때 160에서 180밖에 안 돼요. 짐을 싣고 다니면 공차였을 때 240km라고 나오는데 실제 거리는 180 전후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360km이니까 240km을 비교한다고 해도 대충 80, 90km은 더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120km이 더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것도 약할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는 400km, 500k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추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이.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건이 길게 가고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고체 일본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고체로 충전 10분 만에 하고 거리는 500, 600, 700 이렇게 가는 고체 전기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는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아벤이 300km까지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오류다. 실제 가면 그렇게 안 나와요. 절반 되게 안 나와요. 150, 160개 안 나오는데 300이라고 찍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리콜한 거예요. 리콜이 뭐냐면 바꾸는 건 아니고 여기에 경막이 있는데 경막 장치를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이거 실제로 가서 들어서 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이 밑에 세아벤 이게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이게 이제 뭐 뭐죠? 컨트롤 그거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껍지는 않은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나중에 더 배터리를 바꿔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VTL 기능만 넣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청성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좀 우울해 보이죠? 우울해 보이죠? 근데 어쨌든 차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불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높고 좋아요. 뭔가 놀기는 혼자 놀기는 그렇죠? 앞에 책상만 놓고 자택에 앉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제가 차를 다시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 제가 거리를 운행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양평 가는 거예요. 양평이 약간 지대가 산 중턱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평균 전비가 3.9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아 같은 경우가 41kW짜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4로 잡아도 41 곱하기 4로 잡으면 4.1은 4 4.4은 16 164km 갈 수 있다는 거죠. 164km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64km 를 운행하고 한 시간 동안 운행했는데 전비가 3.9 약 4가 나왔습니다. 산 올라가기 전까지는 4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양평에서 서울로 올 때 올 때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보시면 4.84가 나왔어요. 64km 비슷한데 4.84 그러면 이거는 평균 잡아서 한 4.5로 보면 180이 되는 거죠. 4km로 보면 160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아가 160에서 180 정도가 길이다. 원래는 원래는 저기 그 차 하고 나서 미콜 뭐죠? 하고 나서 바로 봤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240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남은 거리가 대충 27%가 남았죠. 배터리가 100% 중에서 100%에서 227%가 남은 거죠. 대충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넘었을 때 128km 뛰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충전하면 얼마냐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보여줍니다. 보여드리면 이래요. 7536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완속일 때 그래요. 완속 완속일 때 7536원 대충 8000원 8000원 잡으면 8000원 잡으면 이게 이제 휘발유차로 하면 예컨대 130km 정도 잡으면 연비가 10km라면 13L죠. 13L면 대충 한 1500 1550원 하나요? 13L 곱하기 1550원 하면 2만원 정도 돼요. 2만원 그러니까 절반보다 좀 안되지만 좀 아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톨게이트 같은 경우 절반을 내고 주차 같은 경우도 절반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효율은 아직까지는 많이 타면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탄지 뭐가 불편해요? 이 한 130km 정도 타면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충전을 완충하려면 이거는 40분이 넘게 걸려요.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속 터지죠. 그래서 이거를 장거리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바쁘게 사업 목적으로 쓴 사람들은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살 때 어떤 목적으로 사냐면 저는 처음부터 대충 이 정도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전국을 다니는 거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동네에 가서 시골 가면 좋은 점이 그 면사무소에 충전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놀면서 충전하고 구경하고 또 충전하고 가고 그래서 한 번에 뛰는 거리가 100km가 안 되고 50km, 30km 이렇게 뛰는 거리잖아요. 다니면서 틈틈이 충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람화하는 용도지 이게 무슨 사업으로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화물차라고 했지만 화물 신으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기차는 이게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쌉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차가 3,980만 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 보조받고 지방 보조받고 서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받고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 이거는 부가사업세를 낸 사람들은 해당되겠죠. 사업자는 해당되겠죠. 이걸 다 빼고 나면 대충 한 17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1700 정도의 내가 차를 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말리고 싶냐 자 스타렉스 스타렉스 단종됐잖아요. 2,3년 3년 정도 된 거 대충 뭐냐면 2천만 원 전후예요. 2천만 원 전후 그러면 1700이나 2천만 원 비슷하잖아요. 그 대신 기름값이 아니라 정리값이 싸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가 있어요? 스타렉스는 뭐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다음에 충전한이라고 시간 남은 게 안 해도 돼요. 이걸 가지고 엄청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지금 6천 킬로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평상시에 내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면서 캠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놀러도 다닐 수 있고 하려면 이게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한 끼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싸다고 이 1,700이 현혹되어가지고 사면 안 된다. 저는 1,700이면 사는 게 뭐냐면 속도는 늦고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뽑아 쓸 수 있는 뭐가 있다? V2열 기능이 있다. 지금 파워백크 제가 한 3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결국은 똔또이에요. 물론 파워백크는 중간에 쓰다가 중고로 팔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V2열 기능을 사면 그래서 제가 제가 한 6개월만 참았더라면 6개월만 참았더라면 아까 나왔던 E-T-BAN 프로 2-BAN 있잖아요. 이거 2-BAN 정도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이 차 그럼 360kg 잖아요. 360kg 361kg 에다가 실내 실내 V2열 기능 있잖아요. 그러면 딱 거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도 좀 더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한 280kg만 돼도 서울서 광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280kg만 되더라도 그러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죠. E-T-BAN 프로 정도는 이 정도에 대하여 좋을 것 같아요. 차도 예쁘잖아요. 색깔이 투톤이고 이런 차도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주행거리도 되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것 때문에 V2L 기능 이 하나 때문에 전기차를 산 건데 세아벤은 그게 없어서 세아벤 혹시 당국자 계시면 보시면 배터리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V2L 기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잡하게 파워뱅크 안 갖고도 되거든요. 그러려고 전기차 사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얼리아다토라고 하잖아요. 저도 얼리아다토라고 하거든요. 성격이 급하면 그래요.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있잖아요. 기존에 차가 더 이상의 사치품은 뭐죠? 부의 측도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100억짜리 웬만하면 서울시내 한강변 아파트 34병 30억 이렇게 하잖아요. 차는 끼게 해야 벤치 해봐야 뭐 얼마 안 하죠. 1억 안 된 차도 많아요. 저희 큰 애들 부부는 전부 외제차 벤치하고 BMW 산다고 하는데 저는 타라고 했어요. 자기 능력껏 타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광내고 때 빼고 그렇게 비싼 차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기 B90 있잖아요. 제네시스 B90 그 정도 중고차라도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용차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저는 뭐냐면 현재 MPV 그러니까 Multiple Performance Vehicle 그러니까 다목적 차량 캠핑도 할 수 있고 짐도 싣고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싣고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도 싣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저처럼 차가 4대 5대 4대 이렇게 운행을 저도 줄여가고 있잖아요. 한두 대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다 정리하고 지금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두 대까지 줄였어요. 집사람 거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차를 한 대로 몰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 좀 젊으신 분들 애들 키우거나 그러면 차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반 승용차 타시고요. 승용차 중에서 이렇게 이열을 접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걸 평탄화 해가지고 이거를 차방 용도로 그리고 좀 가끔은 호텔이나 모텔 좋은 데 가서 주무시고 이거는 정말 다 여기서 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가다가 지칠 수 있을 때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운전할 때 졸음 졸음 안 되니까 그럼 혼자 다니면서 그냥 뭐 좀 불편하더라도 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러신 분들한테 맞지 모든 생활을 캠핑가라든가 이 차박으로 해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차박에 관한 걸 조사를 해봤거든요. 차박하기 좋은 차가 뭐가 있냐 봤더니 또 한 곳으로 모을 때 제가 앞으로 어떤 차량이냐 물론 EV9 같은 경우 좋죠. EV9 같은 경우 좋은데 그 차는 한 개가 있겠죠. 비싸니까. 그래서 여러 대 운영하는 것보다 한 차량으로 그래서 또 숙박보다는 잠깐 잠깐 쉬는 차박용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유튜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천만원대 레이 삼성 QM6 현대 4세대 투싼 듀오뉴 산타페 TM 기아 4세대 소렌토 현대 펠리세이드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쉐보레 트래버스 이게 보니까 2열 평탄화가 좋대요. 여기 보면 2열 접고 길이 폭인데 보면 충분히 나와요. 아까 세아벤이 2800인가 되거든요. 280 세아벤이나 아마 세아벤이 160에 280 에요. 그러니까 280에 160인거죠. 폭이 160이니까. 그 다음에 스타렉스가 제 기억에 250정도 되나요? 162인가 되요. 2cm가 더 크니까. 물론 높이는 더 높죠. 이 정도면 250 나오잖아요. 폭이 162인데 125니까 작긴 작죠. 그 다음에 높이도 이게 더 높죠. 1.3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지 않으면 승용차가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승용차로 평상시에 승용차로 다 쓰다가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잠시 한두 번 1년에 몇 번 해야 되겠어요. 잡아가는 게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전국을 떠나다니면서 기장에 가서 도 닦고 기술연하고 사찰에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자고 뭐 이렇게 강가에 가서 자고 등산하다가 등산 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등산 갔다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가족들 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 이거 못하죠. 저는 애들 데리고 다 다 뭐가 있었냐면 카니발 샀죠. 카니발 카니발도 두 대 샀고 그 다음에 넥스턴도 7인승 좀 안전한 차 튼튼한 차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게 2미터가 넘는 차들이에요. 제 키가 163이거든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1인용이에요. 조수석을 접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나머지는 전부 2미터가 넘어요. 2미터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저는 널르라고 남죠. 키가 180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경험을 좀 해본다 라는 정도 그러면 충분히 되고 나머지는 숙소에 가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카니발도 두 대를 뽑아봤었는데 요즘 카니발이 좋은가 봐요. 7인승 보니까 뒤에 3열 의자를 접어버리더라고요. 아예 접어서 싱크 밑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런 차도 좋고 그 다음에 그랜드 보이저는 외제차니까 이런 거 다 빼고 디스커브리 빼고 그래서 국내 차 중에는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아가씨들이 많이 하는 게 기아 레이 같은 경우 혼자 솔로 캠핑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단체로 다니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냐 차를 여러 가지 갖고 다니면서 운영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 차로 몰아서 하는데 스타릭스 3밴이나 ET밴 그 다음에 세아뱀 같은 경우는 두 명 세 명밖에 못 타잖아요. 그리고 뒤에 화물차 개념이기 때문에 번호도 팔자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혼자 다닐 때는 괜찮은데 가족들로 다닐 때는 이 승용차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을 자기한테 맞는 걸로 골라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 펠리새드 같은 경우도 좋죠. 그래서 세아뱀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면 화물차요. 침산키트 제가 120 드렸어요. 120 드리고 파워뱅크 대충 한 270, 80 드린 것 같아요. 비용으로 그럼 120에다 280이면 벌써 얼마예요? 400이죠. 차값 1700 잡아도 2100만 원인 거죠. 나중에 파워뱅크 중고로 팔다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침산키트 누구한테 팔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밖이 이거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세아뱀은 제가 스타리아 이런 걸 또 나중에 살 수도 있거든요. 충전 그런 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걸 그대로 안 치면 돼요. 160이고 이게 세아뱀이 160이기 때문에 2cm 정도 큰 거는 작은 거는 침산키트로 옮길 수 없지만 넓은 거는 옮길 수 있겠죠. 그 사이에 1cm 정도는 다른 걸로 메꾸면 됩니까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중고로 팔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화물차를 선택했다. 여러 가지 가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반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를 사면 그것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전거 여행하고 싶으면 자전거 쉴 때는 다 빼놓고 침산키트 빼고 어디다 놔둘 거예요. 집에다 놔두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겁고 저는 양평 농막에 컨테이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창고로 쓰기 때문에 거기다 빼놓고 또 필요하면 가서 싣고 오면 됩니다. 뭐 살은 오토바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걸어다니는 건 등산에 맞들려가지고 그다음에 자전거는 아마 싣고 전국을 이제 우리 꽃길 섬진강 꽃 그런가 하면 자전거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거기서 원천에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차에서 자고 맛집 가서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차를 산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세아벤은 VTO가 안 돼요. 파워뱅크 두 대를 구비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주행거리는 공차는 240km로 돼 있는데 실제 운행은 160km에서 180km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 업그레이드와 VTO 기능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세아벤 당국자 이티벤도 하는데 해주시고 승차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밑에서 쿠션 올라오는 게 뭐죠 스프링 그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덜커덩덜커덩하는 게 다 느껴지고요. 속도 저 과속 딱지 한번 떼어보고 싶어요. 과속 딱 고속 이 차 최고 속도가 저는 95km로 맞춰져 있어요. 100km가 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카니발 카니발은 달리면 쫙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140, 160km로 달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에 렉스턴도 제가 두 대 샀다고 했잖아요. 렉스턴도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렉스턴 지포 렉스턴 눈길에서 눈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다 승용차들은 기어가잖아요. 이미 다닌 길로만 다니는데 렉스턴은 그냥 아무도 안다닌 눈길을 시속 80km로 달릴 때도 있어요. 80km로 쫙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이렇게 찔 수가 없어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저도 과속 100km 넘어가지고 120km 넘으면 과속 닥쳐 날라오잖아요. 이런 거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과태료 근데 맞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아무리 밟아도 96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성격이 급해서 빨리 달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속도를 줄이니까 요즘은 제가 거기에 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오라, 내오라, 니나노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면 최근에 음악 영상파를 메일로 길게 올려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달리면서 그냥 서너 시간짜리 음악 틀어놓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 한 곡 끝날 때마다 막 또 고르고 광고 나오면 꺼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쫙 듣고 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그래서 마음을 뜻하게 하고 그냥 전국 산천 유람할 때 쓰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세아빈 갖고 캠핑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기수련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상키드 빼버리고 거기다 책상을 넣을 수 있어요. 책상 넣고 그 다음에 의자 넣고 거기 앉아서 강을 보거나 산을 보는지 아닌지 좋은 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유튜브 찍을 수도 있어요. 강의 유튜브를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좀 크게 나오면 안 됩니까? 진짜 그 갖고 싶은 차가 뭐가 있냐면 이 차에 있어요. 기아이나 현대차 보면 워크스루벤이라고 있잖아요. 화물차인데 운전석에서 바로 들어가요. 이게 워크스루벤 크잖아요. 이것도 대충 지금 1톤빅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한 2톤이나 1.5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에 크니까 높아요. 천장이 그래서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천장을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가운데 문 열고 그래서 저는 이 차도 염두에 넣는데 이 차도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죠. 그래서 이 워크스루벤이 전기차가 나온다 하면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 V2열 기능이 되면 여기서 히터 마음껏 틀어도 되고 그렇죠? 그 대신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걸 앞으로 전기 배터리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컨대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간다. 500km 이상 간다. 그리고 배터리도 예컨대 70에서 80kW까지 나온다. 어떤 경우에 120kW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히터 위로 쓰는 거 대충 800W 1kW짜리 쓴다 해도 10시간 쓰면 10kW예요. 그렇죠? 1W짜리 1000W짜리를 써봤자 10kW란 말이죠. 그럼 120kW면 택도 없이 하루 종일 전기 10시간 틀어놔도 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V2열 기능 한다면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또 유사시에는 전부 전기를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제가 생각 요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전기차들은 전기차들은 오래 쓰다면 효율이 80%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는데 그 전기차에서 떼는 배터리 같은 거를 저는 파워뱅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제 차 같은 경우 아까 세아벤 거기 있었잖아요. 전기 밑에 배터리 이거를 41kW처럼 말이죠. 이거는 두께가 이렇게 돋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화물차 싣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뺏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만 있으면 47kW짜리 전기를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쓸 수 있는 전기가 되겠죠. 바꿔주면서 이런 거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는 그러한 업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워뱅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찍었던 건 뭐냐면 앞으로는 너무 얼리 어댑트하지 마라. 전기차 화물차 빨리 했는데 VT 기능도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들어간 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라든가 이게 파워뱅크 파워에 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태포 늦춰서 가면서 기술 발전보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살짝 뒤 따라가면 충분히 누릴 것 누리고 가성비 좋고 있다. 그 다음에 굳이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도 기존에 있는 디젤이나 휘발유차 갖고 있다더라도 그걸 잘 활용해서 그걸로 쓰면 되지 그거를 우리가 캠핑이라든가 뭐 이렇게 차 봐간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 남이 보면 글쌓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해져. 작은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씻는 거라든가 먹는 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캠핑카를 사면 캠핑카는 또 너무 거추상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리고 감가 생각이 커요. 그리고 캠핑하면서 들어간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숙박 가서 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컨대 호텔 가서 뭐 모텔 가서 6만원 8만원 주고 잔다고 했을 때 뭐 펜션 가서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100번 자야 천만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씩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캠핑카 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저기 감가 상가 이루어져가지고 2천만원 뚝 떨어졌다. 그러면 200번 아니에요. 10만원씩 쓴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기 또 뭐 부대비용도 빼고라도 빼고라도 그러면 100번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간다 저기 간다 하더라도 100번이면 100개월이면 거의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숙박업자 가서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차로 전국을 다니면서 차에서 모든 게 잠을 잘 거니까 대신 먹는 거 씻는 거는 주변 시설을 이용할 거고 가끔 저는 해온권 갖고 가서 해온권간만 갖고 해온권으로 목욕을 할 수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그런 콘도형권을 이용한다든지 또 여차하면 하루 저녁 럭실하게 잘 수 필요도 있잖아요. 여도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환상을 갖지 말자. 저처럼 역마살이 깨가지고 거기에서 꼭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사람 차에서 공부할 사람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미친 짓이지 차에서 공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산 밑에 가서 기술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무언하게 앉아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내리는 곳에 앉아서 거기서 어차피 공부하고 유튜브 찍고 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유튜브 찍으려면 노트북도 써야 되고 파워뱅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워뱅크를 쓰려면 차의 걸 쓰는 게 제일 좋다. 차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워뱅크를 개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산 이유가 필요하고 또 여차하면 전기차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쓰는 전기를 써야 되니까 이때는 뭘 써요? 파워뱅크를 사야 되거든요. 중고로 팔면 되니까 좀 손실 감수하더라도 일단 내가 필요하니까 샀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스나 휘발유차 갖고 계신 분 가스나 휘발유 디젤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차박정도 하고 정말 필요하면 점차로 뛰어들는데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기술이 발전해서 내년에 뭐가 기아에 MPB 나오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차도 넓고 안에서 여러 가지 호텔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 일찍 뛰어들지 말고 생활에 전념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50 안 되신 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가끔 내키시면 차박도 한 번 하고 자기 차 갖고 아니면 럭셔리하게 콘도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운권 가시면 요즘 해운권은 아니어도 한 15만원이면 차지 않나요? 가서 신입을 이용하고 안에 편입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좁디좁은 데서 가족들 데리고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번 경험 삼아서 자제분들이 원하면 그 정도는 하는 거지만 여기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뭐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이렇게 역마설이 없거나 그 다음에 기장에 앉아서 기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무모하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더욱 샀다가 또 아니다시피 하면 또 손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시행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 캠핑카를 살 것인지 화물차 살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화물차 대 일반 디젤 화물차 쓸 것인지 전기차 화물차 쓸 것인지 전기차 화물차 중에서도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 화물차를 많이 안 만드는 거죠. 그만큼 목적이 그만큼 그 수요가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면 자기가 그 특별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손실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여기서 얻으셔서 캠핑카라든가 이런 차박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 빠지더라도 미치더라도 가슴 빗게 빠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나온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